며칠 전에 은행 업무를 보았습니다 아주 정확하게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저 대신 우리 이봉옥 전사님이 대신 은행에 가셔서 여러 업무들을 보셨는데요 이제 회계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 자동이체 해놨던 것들을 다시 재조정하고 각종 세금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아니면 선교혼금 같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두 번인가 세 번에 걸쳐서 갔다 왔는데요 여간 복잡하고 제가 영 이 부분에는 재능이 없어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부터 전사님이 대신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재정부 팀원들 중에 누구 한 분이 대신 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올해는 이 전사님이 대신 갔다 오셨어요 이때 저를 대신해서 전사님이 은행에 가실 때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나를 대신해서 제3자가 업무를 처리할 때 위임장을 받아서 그것을 써가지고 가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떼오라고 해서 미리 준비해 드렸고요 정상적으로 은행 업무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게는 개인 간의 업무를 처리할 때도 나 대신 누군가에게 위임장을 써주고 그 사람이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것처럼 더 크게는 국가 간에도 중요한 일 처리를 대통령이나 수장을 대신해서 국가 원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사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국가 간의 외교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대사관이라고 하죠 국가를 대표해서 대사들은 외교 교섭 외교적인 행위들을 대신합니다 또 아주 특별한 경우라면 특사를 파견하기도 합니다 이 특사들이 자기 나라 수장들이 친서 직접 쓴 편지를 가지고 가서 다른 나라 수장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죠 이 대사 특사들은 한 나라를 한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이나 의견보다는 자기를 파송한 국가 수반 수장들의 입장들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대사들의 말은 곧 그 나라 수장의 말이고요 본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서로 존중하고요 대사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들은 당당하죠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뒤에 나를 파송한 나라가 따로 있기 때문에 혹 그 나라의 국력이 강하다면 더 무게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부담도 있습니다 나를 파견한 나라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망신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파송한 나라 그 나라가 망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다못해 어린아이들도 아빠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 천하무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한 나라의 대사라면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또 마땅히 당당해야 합니다 비록 초라한 행색이긴 하지만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9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성, 고난 주간의 일들이 이제 1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드디어 오늘 예수님은 오랜 여행의 끝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무리들의 환영을 받는 듯 싶었지만 이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하게 됩니다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임의도 수많은 논쟁들을 그들과 벌였지만 이제 성전을 채찍을 휘두르면서 정화하신 사건 때문에 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9장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47절과 4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성전 정화 사건 이후의 일들을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즉 민심과 여론 때문에 예수님을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되려 이들이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백성들의 민심이 동요하는 것을 좌시하고 있을 수반도 없지 않습니까 당시 성전은 이스라엘의 종교 신앙의 구심점이었죠 그러니까 성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전은 당시 유대 최고 종교 회의이자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유회가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곧 산헤드린의 타락을 직접 고발하신 사건이었고 그것을 정면으로 도전하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 파장이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을 그대로 묶어 하면 가만히 놔두면 저들의 교권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을 것이 분명했죠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라도 이 예수님을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시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일련의 논쟁들은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첫 번째 소위 권위 논쟁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그런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분위기가 어떤가요 일정의 항의 항의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가 아주 점잖게 기록한 것입니다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우리말로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당신 뭡니까 어디서 굴러온 땡땡땡 그런 말이겠죠 도대체 뭘 묻고 지금 까부는 거예요 당신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신사적으로 이렇게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굳이 군대까지 동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상황의 분위기는 매우 살벌하고요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죠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은 아주 평안하십니다 그게 무슨 대수란 말인가 하는 것처럼 아무 일 없으신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무심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대답 대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두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어냐 사람으로 붙어냐 이것은 당시에 라삐들이 주로 사용했던 교육 방식이었는데요 다시 묻기 되묻기입니다 곤란한 질문을 만났을 때 잠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다시 질문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할 말이 없으시거나 대답하기 곤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응답을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은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이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어쩌면 누구보다 아니 당신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제대로 알고 계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아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 아니야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합리적으로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계셨을까 한 번쯤 질문해 보고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수많은 논쟁에도 그렇고요 수없이 많은 갈등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늘 한결같이 이렇게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자들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도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죽겠다고 호들갑어 떨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절대 평안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 절대 평안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심 잘 잡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이 영 어렵던데요 영 중심 잡기가 힘이 듭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일이 흔들리고 바람이 가는 방향으로 저렇게 흔들립니다 굳이 흔들리는 것은 여자의 마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째 조금 추웠잖아요 추우니까 조금 춥다고 더우면 또 덥다고 호들갑을 떨죠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조금 좋은 일만 있으면 좋다 히히거리고 조금 나쁜 일만 있으면 거의 죽게 된 것처럼 죽을상을 하죠 제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감정이 바뀌고요 일이 일비하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요 자식들 때문에도 그렇고요 하는 일 때문에도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서 영 중심 잡기가 힘듭니다 거의 쓰러져 버릴 지경이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이게 뭐냐 도대체 하다가 거의 우리가 지금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귀가 얇은지요 이게 좋다 하면 이리로 우르르 쏠리고요 저게 좋다 하면 저리로 우르르 갑니다 뭐 하나 뚝심 있게 밀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즘 포스트 모던이즘 사회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던이즘이 지나고 나서 모던이즘 후기 사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시대의 특징은 답이 없습니다 서로가 다 답이라고 우깁니다 모던이즘 사회 때는 답이 있었어요 나를 따라라 하면 그리로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그 방향이라 그러면 나는 저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갑니다 그러니 혼란스럽죠 가치관에 혼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꾸자꾸 흔들립니다 어느 순간 여긴 어딘가 나는 누군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도대체 모릅니다 뭘 하고 있는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깡이 부럽고 담고 싶어집니다 서슬퍼런 종교 지도자들의 눈총 앞에서도 어찌만 우리 예수님은 저렇게도 당당하셨을까 그런 말입니다 저런 예수님의 절대 평안과 평정심을 오늘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했잖아요 도대체 어디로부터 당신은 그 권위를 받았습니까 당신 뭐요 뭘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즉답 대신에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하셨다고 했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이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도 즉시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5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나 아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밀려왔고요 그에게 세례를 받았죠 죄사함과 회개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요한에게 환호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로 붙어라 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또 사람으로 붙어라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지금 요한을 선지자라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겨우 한 말이 뭐예요? 우리는 모르겠어 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헛기침하면서 말이죠 난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를 말씀하셨죠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을 경작하라고 다 맡겨놓고 타국에 갔던 주인이 그 소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요 이 악한 소작인들이 종을 때려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종에게도 그렇게 했고요 세 번째 종도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까지 보냈지만 이 악한 농부들이 유일한 상속자였던 이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유산을 차지하려고 끔찍한 악행을 벌였죠 주인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화가 났고요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했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다른 농부들에게 주는 게 옳죠 그렇게 하지 말지어라 이렇게 말해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해가 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종을 때리고 그 아들까지 죽이고 했던 이 소장님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특히 바리세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이어서 말씀하신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혔지만 이 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뜨인 돌을 연상케 하는 이 마지막 구절도 말입니다 이 돌이 떨어지면 가루가 되고 깨어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지게 될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주인에게 보냄을 받은 유일한 아들로 상속자 건축자들에게는 비록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요긴하게 사용된 이 모퉁이 돌 때문에 건물의 모든 돌들이 다 연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보배로운 돌입니다 비록 버림을 받고 악한 소작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고 열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든 권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당당함과 평정심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어떻게 말하던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이 보냄을 받은 자의 의식으로 예수님은 충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단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바뀌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당하실 수밖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8장 29절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당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냄을 받은 자의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으로 충만하셨고요 그래서 당당하셨습니다 교회라는 말의 헬라와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클레시아이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요 에크 어디어디로부터 에크는 부르다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는 어디어디로부터 라는 말입니다 어디어디로부터 부른받았다 이게 교회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아테네에서 민회를 열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소집했다 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 말이고요 초대교회가 이것을 차용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건물이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소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른받은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부르셔서 또다시 세상으로 보낸 존재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20장 21절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보내셨다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시고 보내신 것처럼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으로 부르시고 보내셨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굽힘없이 당당하게 성전에서 서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고요 당당하십시오 나를 택하고 부르시고 이 땅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당하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요 어깨를 펴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흔들립니까 이 부른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이 흐려져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당신 도대체 뭐야 이렇게 부르면 이제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 부른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100점이겠죠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냐 물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파도가 몹시 튀는 날 부둣가에 놀고 있던 어린아이 하나가 파도에 휩쓸렸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이것을 보았고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다에 잔뼈가 굵은 이 아저씨지만 강한 바람과 파도를 이기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가까스로 구조해 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린 아이가 이 아저씨께 이렇게 말했대요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겠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구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증명해 보이거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방금 읽은 베드로호서에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는데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십시오 당당하게 살아라 살아가면서 그것을 입증해 보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앞에 길 가다가 5만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지폐가 이게 제일 큰 돈이니까 5만원으로 누가 볼까 얼른 주수시겠죠 얼른 주워야죠 그러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지폐가 심하게 구겨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주워가야죠 뭐가 묻었더라도 집에 가서 깨끗이 닦아서 쓰면 되니까 얼른 집어가야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이 땅에 사람들 다 밟고 지나가고 더럽혀지고 진짜 꾸깃꾸깃해졌다면 그래도 아마 집어갈걸요 심지어는 찢어져서 너덜너덜 거린다고 해도 여전히 그 돈의 가치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폐처럼 구겨지고 심지어 상하고 찢겨져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할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들이십니다 구겨지고 더럽혀졌다 해도 그 가치가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택하심과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것처럼 이것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보호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위임장을 받은 대사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방황하지 마시고요 오늘 예수님처럼 중심을 딱 잡고 계십시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인데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마찬가지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시대와 세상 속에서 일이 흔들리고 절이 치이고 방황하며 유리하며 어느덧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셨다는 이 보낸받은 자의 의식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죄 많은 시대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하나님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에 성탄을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성전에 서셔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우뚝 서서 당당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로를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왜 그 주님이 오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주님이 이 땅으로 보내셨는지를 다시 깊이 생각하는 이 성탄의 계절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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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